주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끌어갈 미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돌아왔다 SH 어반스쿨 이번엔 청소년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함께하는 주거권 교육아카데미 SH 어반스쿨이 올해 상반기 2기 청년부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는 11월 청소년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소재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선발 예정입니다 지원기간은 10월 13일 수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SH 어반스쿨 참가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 수요일 그리고 11월 6일 입학식을 거쳐 한 달여간 활동하게 되는데요 주거권 개념과 의의에 대한 전문가 강연 팀별 과제 및 미션 수행 주거권 이슈 및 솔루션 제한팀 활동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참가자에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가 인증하는 교육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활동팀 수상,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SH 어반스쿨 청소년부 모집! 직접 듣고, 보고, 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거권에 대한 다채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게 돼 SH 어반스쿨의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H 어반스쿨의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